정진석 추기경 선종 나흘째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조금 전 입관예절이 시작되면서 조문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장 상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현민 기자, 지금 입관예절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빈소가 발현된 서울대교구 주요자 명동대성당에선 정진석 추기경의 입관예절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시신은 정추기경의 문장이 새겨진 소박한 삼나무관에 안치됩니다. 다만 정추기경이 모관을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 사재의 관보다는 10cm 더 긴 230cm 관의 시신을 모실 예정입니다. 허영엽 신부의 발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입관예절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장례 미사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식은 전혀 하지 않고요. 관에 성경책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입관식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문도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문은 입관예절 종료 후에 다시 재개되고 오늘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장례 미사 일정도 나왔죠? 네. 서울대 교구는 내일 오전 10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교회 추기경과 한국교회 추기경의 장례 미사를 봉헌합니다. 장례 미사에는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프란체스코 교황의 에도미시지와 인류보고마성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그레 추기경에 조전을 대독합니다. 이어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사재단 대표 백남용 신부,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손병선 회장 등이 추모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사 말미에는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가 고별식을 주례하고요. 장례 미사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참석 인원이 240명으로 제한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신자들은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묘비명이 결정됐네요. 네. 정추기경의 묘비에는 사목표회인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새겨집니다. 정추기경의 시신은 장례 미사 후에 서울대교구 용인 성직자묘역에 안장되고요. 정추기경의 시신이 용인 성직자묘역에 도착하면 하관 예절이 진행됩니다. 곧이어 모든 예절을 마치면 정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과 김옥근 주교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이 공식 조문 마지막 날입니다.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정추기경 선종 나흘째인 오늘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만 천여 명이 찾아오는 등 이틀 동안 3만 천여 명이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공식 조문 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10시에 모두 종료됩니다. 허영엽 신부의 브리핑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입관 열일이 있기 때문에 4시부터 조문을 중지하고요. 입관 후에 다시 이어서 밤 10시까지 공식적인 3일간의 조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조문 종료를 앞두고 지금도 많은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정관계와 종교계 인사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오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찾아왔고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칠대동단 제표들도 빈소를 찾아와 정추기경을 추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의 뜻을 이어갈 선교장학회가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서벌대교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이름을 딴 선교장학회 설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허영엽 신부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선교장학회 물론 가칭입니다만 이 장학회는 고 김지영 마리아 막달레나 영화 배우님께서 정추기경 님에게 선금을 남기셨고 그리고 정추기경 님이 좋은 일, 특별히 정추기경 님이 가장 중요한 사목 목표로 삼았던 선교장학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정추기경은 김지영 씨가 기부한 돈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기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선교장학회 설립을 허락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조건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자신의 사후에 활동을 시작할 것, 일정 기간만 운영할 것, 교구에 피해를 입히지 말 것 등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선교장학회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입관 예절이 시작됐다는 소식 그리고 내일 장례 미사 일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장현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